안녕하세요. 다겜티비입니다. 블루아카이브에는 다양한 캐릭터가 있는 만큼 육성방법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스킬 강화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스킬 강화 재료는 현재 획득이 가능한 곳은 현상수배와 상점구매이기 때문에 꾸준히 모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왼쪽부터 EX 스킬, 1번 스킬, 2번 스킬, 3번 스킬입니다. 스킬 강화의 가성비는 3444 혹은 3777이며 EX 강화는 5레벨까지 있고 3레벨 5레벨에 추가효과가 붙습니다. 나머지 스킬들은 10레벨까지 있으며 4레벨 7레벨 10레벨에 추가효과가 붙기 때문에 메인 파티 캐릭터들은 3444 혹은 3777까지 올립니다. 그리고 총력전에서 쓰이거나 메인딜러들은 그 이상으로 올려주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스킬 강화 우선순위는 간단하게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스킬 강화 우선순위는 간단하게 표로 정리한 estrogen입니다. 스킬 강화 우선순위는 zones에서 중돌로 정리하는 것으로box되게 됩니다. 스킬 강화 우선순위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